슝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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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내 진짜 실력을 보여주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? 어? 저 녀석들은 설마 왜? 저 괴물들을 본 적이 있어? 우리 열차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작다고 우습게 보면 안돼 저 녀석들의 몸은 강철보다 단단하고 이빨은 뭐든지 부숴버릴 정도로 강력해 윙! 윙! 다 뚫어버리겠다! 아유! 엄마야! 아유! 녀석들을 물리칠 방법은 있어? 이 괴물한테도 약점은 있지 땅속에선 힘을 쓰진 못합니다 후! 그건 나한테 맡겨! 다 뚫어버린다! 좋아! 이 괴물들은 너희에게 맡길게 나와 태양은 저 녀석을 상대하지 흐하! 하하하하하하! 흥! 난 너희를 상대하러 온 게 아니다 너희들도 아니고 으아... 담아... 몸이... 우리 열차도... 움직이지 않습니다 잠시만요! 당분간은 움직일 수 없을 거다, 또벅! 하트레잉! 소닉 스텔스! 괴물들을 여기로 유인해와! 너희들 왜 자고 있는 거야? 자는 게 아니라... 마비가 된 겁니다. 어서 피하세요! 뭐? 억! 오, 오, 아... 오, 오! 어어, 오, 아, 아! 으아, 으아! 아! 아,ler! 감사합니다.